이번 판은 술래잡기 해보기로 합시다. 크루원은 리포트나 에머자지 없이 임포스터는 사보타지나 벤트 없이 처음에 10바퀴 돌고 시작하시면 되고요. 아 저는 크루원 자 누구예요? 임포스터 뱅글뱅글 돌아두세요. 어 민트다! 민트다 민트 민트! 민트다 민트! 빨리 갑시다! 여러분! 도망가! 안 돼! 도망가! 도망가! 시야가 낮기 때문에 임포스터가 가까이만 안 붙은 데 다들 벽을 짚으면서 걷는 것 같아. 안 보이니까 그죠? 주로 이제 호감 작아! 미션이 벽에 있으니까 도망가요! 빨리 도망가! 도망가! 심어 아 자꾸 숨겨된다. 너무 무섭다. 안 와 안 와. 어 왜 도망갔지 방금? 오렌지님이 도망갔어. 오 깜짝아!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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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! 어? 못 버신건가? 아니 너무 오래걸리는데? 오나? 일단 숨어서 다음은 하... 제발 아! 아! 와아아아아아!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! 안돼! 그치 완전 원거리야 거의 그 단검 던진 수준이야 아 저기네 아 운는 길이 많을 것 같은데 아악! 안돼! 빨리 하러 가자 얼마 안남았어 내게 마지막일수도 있어 내 미션이 마지막일수도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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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아니야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힘내세요! 힘내라! 힘내라! 파이팅! 마지막이야 마지막! 아이구야 와아 슬슬했다 죄송해요 소리지려서 죄송해요 아! 난 안되나봐 누구신가요 아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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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가 일단 식당에서 나가 오렌지 조심 좀 긴 미션들을 미리미리 해야될 것 같아요 열 바퀴 도는 동안 안그러면 안되겠어 오 온김에 짧은것도 하고 그 다음은 저쪽 오 깜짝아 대바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쏙쏙 오 여기 다들 계셨네 안심안심 열어본게 있으면 괜찮아 왜냐 킬쿨이 있으니까 한명 죽이고 도망갈 시간이 벌려 왜 다들 가세요 왜 다들 가시는거죠 프렌드실드로 위기를 타게하려는 나의 계획이 노출되어 버린 것이야 아 그렇겠다 휴대폰으로 보면은 이 화면 보면 누르고 싶겠다 리포트 누르고 싶다 오 깜짝아 여기도 한 분 나 봤어 아니야 나 봤어 아니야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저는 본게 없습니다 판사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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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도 근데 시야 덕분에 숨을만한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있었네 이제 갔겠지 그렇지 무빙 좋았어 아 숨지 말고 차라리 가라 그러게 킬쿨이 있으니까 대바대 대바대 하던 그 감각으로 자꾸 숨게 되네요 아 너무 오래걸리는데 난 이거 B형이야? 여기도 O형이네요 끝! 안전 누구로 가 빨리 빨리 식당이 안전하겠죠? 비교적 넓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 두 명이나 살았어 지금 저 위에 또 누구야 어? 아 한 번 튕기셨다 다 됐어 다 됐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왔다 왔다 어디갔지 어디갔지 긴급하게 도시는데 소리나 발자국 소리나 톡톡톡톡 소리나 아 내 소리야? 예이 드디어 크로원이 이겼다 고생하셨어요 아 나는 운이 안 좋나봐 오늘 오늘 로또 금지 누구신가 이번에 아 파랑님은 운명인 듯 난 절대 안돼 오늘 데바대 금지 오늘 데바대 하면은 다잉큐만 걸릴 것 같아 옳지 그러게 인포들에 잘걸리는 사람 잘걸리는구나 나는 안걸려 다음에는 나 걸리겠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 내 미션 방금 미션하니까 진짜 대박해갔다 발전기 스킬체크잖아 완전 은근히 어려워요 저거 그죠 그 다음 보안실 말해버렸네요 말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보안실로 가야지 보안실은 숨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난전할 거야 옳지 옳지 갔겠지 뭐야 진짜 보안실에서 있었어 내가 올것을 알고 있었다니 안 돼 심리전이 안통하는걸 이거 그러잖아 가위바위보 할 때 나 가위낼게 하고 사실은 보를 냈는데 상대방은 가위를 냈어 솔직하게 우리 가위내자 하고 냈는데 나는 쟤가 주먹내겠지 하고 보를 냈는데 상대방은 솔직하게 가위를 냈어 보였다 꼬랑지 보였다 오 무빙 무빙 좋아 되게 안 막히고 잘 뛰어다니신다 그죠 다들 잘 숨어있나 본데 안보여 유령조차 안보여 여기 내가 있었구요 어 그리고 미션 얼마 안남았죠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길 수 있다 방금 여기 있었으면 못보지 않았을까 아닌가 여기 있었으면은 아 누굴 잡은거에요 마지막에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administr 이행 terus 요새 요새 acab love O un K o you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